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좀 해보죠. 요게 그 하중기 사례집에 나오는 내용인데 장군의 딸인가 뭐 그 제목으로 나와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중기 사례집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주회를 달았는데 이 사람도 나중에 그러니까 2013년 이점에 번역을 완성했었는데 이 사람은 2016년 하반기인가 주회를 달았더라구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발견해 가지고 그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추가해서 책에다가 이제 번역해서 올리려고 하는 과정인데 이 통변 내용을 보면 배울 것도 있고 엉터리인 것도 있고 비합리적인 것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육친에 대한 거에요 육친 육친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준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그렇지만 기준이 없는 명리 이론은 진짜 계속 30년을 하든 3000년을 하든 의미가 없어요 뭐가 문제라고 기준 그 논리의 근거가 뭐냐 이거지 이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 명리 이론들은 어떻게 슈레기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혈령 비혈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일지가 일지 남편 자리죠 그죠 여자니까 그러면 이것을 남편으로 본래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흥미진진한 것은 뭐냐면 이 남편을 궁위로 보면 이 궁위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이지 않는다지 왜 일지는 배우자 자리가 맞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십신으로 보면 병화의 관성은 임계 자 회 이렇게 되잖아요 또 여기에 축종 개수도 있으니까 축토 진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래서 무슨 자주로 이거 정신이 없는데 분별 하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사주에서 십신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남자 엄청 많네 이럴 거니 근데 남편 하나의 외도 안 했다고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어찌 됐든 기준은 뭐다 궁위를 기준으로 한다 근데 믿어 그러니까 좀 부족한가 싶으면 십신은 보조해라 참조해라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남편은 분명하게 진토다 그리고 이 진토 외에 나머지 이런 십관들은 참조해라 남편의 궁위를 남편의 동태를 살필 때 참조해라 그렇지 참조 근데 이 구조에서 이 사람이 설명한 부분은 남편 부분이 아니라 부친에 대한 부분이에요 부친 뭐라고 설명했냐면 좋은 부친을 만나서 성장하였고 부친은 공직자요 이게 이제 하 선생이 이런 통변을 했단 말이에요 부친은 공직자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월주가 월주가 계묘 이것이 부모궁이니 부모궁 괴수는 부친 괴수는 부친 모목 묘목은 모친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관성이 통근하네 마네 이런걸 따지고 있으니까 이제 꽝인데 이 괴수가 괴수의 궁위가 분명하게 명백하게도 부친 왜냐면 나를 생산하는 월주 묘목 을 위에 있는 대상이니까 부친이 맞죠 그죠 부모 궁위가 부모궁이니까 그렇다면 병 괴수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십신으로 그 육신을 배운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겠죠 이게 월인데 그리고 이게 괴수는 정관 그러니까 어? 그리고 여기는 뭐 묘목은 정인 그러니까 아 이건 모친 맞네 이러다가 정관 이거는 아들인가 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궁위로 보면 월이라는 궁으로 보면 당연히 나를 만들어내는 모친이 월치고 이 모친에게 에너지를 방사하는 것이 당연히 부친이죠 그죠? 그럼 부친과 모친이 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십신으로는 정관 정인 이렇게 되니까 해갈린다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십신으로 볼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인 궁위로 육친을 살피라는 거죠 월가는 부친 이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치에요 근데 만약에 이 십신으로 이 구조에서 부친을 말하는 편제를 찾으면 원래 없어요 그죠? 경금도 없고 신금도 없고 그죠? 그럼 부친이 없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하 선생은 부친은 공직자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그 해석하기를 부친이 뭐 통군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좋다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잘 봐봐요 여기서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이 부친이 재성과 관성을 만나고 무게 합하고 또 뭐 진토가 있어가지고 무게 합하고 이런 식이니까 좋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부모가 공직 팔자가 된 이유는 이 자식이 탄생했기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년 올해 이미 정해진 운명 숙명은 일간이 병화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미 부친은 공직자였다는 거지 공직자를 하다가 딸이 나왔으니까 여전히 공직자를 할 수도 있고 딸이 나와서 영향을 미치니까 갑자기 공직하다가 그만두고 장사를 혹은 사업을 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그 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미 부모의 동태는 결정되어 있고 자식이 나온다고 해서 그 부모가 갑자기 공직자에서 장사사업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개수를 기준으로 부친을 살피면서 이 병화와 무토가 재관으로 무게 합하니 부친이 공직자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부친이 공직자인 거를 살펴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민 계묘 요게 연 월이죠 그렇죠 그럼 적어도 이민 아니 임진계묘 sorry 임진계묘에서 부친이 공직자 일 수밖에 없는 의미가 숨어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 계묘은 사계도에서 을계무 그죠 을계무 을계무로 뭐라 그랬죠 교육 공직 그죠 시공학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 다 이해하잖아요 좀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임진계묘 교육 공직 교육 공직 이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해 봤죠 그죠 거기에 이 부친의 입장에서 월지 시공을 보니 묘월이네 묘 아니 진월이네 그럼 여전히 진토는 여기 봄에 을계무 삼자조합을 할 수 있는 진월 시공간이 시공간이 혹은 시절이 굉장히 적절한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개수는 을계무 삼자조합을 이루고 봄에는 뭐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신경력 따질 게 아니라 금기 따질 게 아니라 개수는 묘목에서 극도로 왕하게 자신의 발산에너지를 사정없이 폭발시켜서 묘목의 성장을 촉진하는 뒤 이 개수의 부친의 월지 시공을 보니 진오리라 그럼 진월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숙이요 그죠 숙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 그럼 임수가 진토에 숙이 채워지잖아 좋네 임수가 개수에게 그 숙이를 공급하면서 개수가 계속 발산작용을 계속할 수 계속해서 묘목의 성장을 촉진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 고로 여기에서는 부친이 교육 공직자라고 읽어 읽으면 정확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어쩌고 어쩌고 로기 어쩌고 어쩌고 부친은 약하지 않고 뭐 이런 식이라 여기 보면 개수 부친 개수를 기준으로 보면 병원 정제에 못하고 관련된 성장하고 부친은 진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은 이제 억지가 된다는 거예요 억지 기준을 벗어나 혹은 논리의 근거가 없는 그리고 또 묘을 병원은 임수를 기뻐하는데 아마도 이건 공통이 나오나 본데 아이고 묘목 묘을의 병원은 묘목이 성장하려면 임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개수가 필요하잖아요 개수가 그런데도 임수가 필요하다고 이런 공통보험에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도 이 관법에서 이 설명에서 중요한 건 뭐다 개수가 부친이다 이 궁위는 십신에 우선한다 여기에 48자에 편제가 없으니 부친이 없다고 본다는 그런 황당한 설명을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육친은 절대로 없을 수가 없다 물론 여기에 시주는 혹은 배우자는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임진 개묘 병 여기까지 흐르는 과정에 육친들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없을 수가 없어요 저부 저모 부모 그리고 나 이건 다 존재하잖아 그리고 여기 묘목 여기에 형제공 그죠 이거는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개수가 분명히 부친으로 있음에도 편제가 없다고 부친이 없네 이런 식의 통변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제 길어지니까 나머지는 여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보시고 참고할 거 참고하시고 그러고 여기서